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! 눌러! 아! 오늘은 정말 즐거운 쉬는 날이다! 오늘은 평생 누워있어야지! 아 편두통 여보! 아 왜 갑자기 편두통에 걸려 갑자기 왜? 왜 그러는 거야? 아 여보 나 오늘 좀 아픈 거 같아 여보 아프다고? 어 근데 오늘 요를 심부름도 시킬 수도 없고 왜 나 완전 대다 놓을 수 있어! 안돼! 여보! 어! 뭐가 장 좀 봐와요 왜? 그때 요리가 봐왔다며? 아 맞다 과자만 사왔지? 나 너무 아파 아 알았어 그럼 내가 돈 줘 내가 마트 가서 장 먹고 올게 아 알았어요 여기 여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잔뜩 사와야지 아빠! 왜 왜? 나도 갈래 너 어딨는데? 위에 있다 그럼 내려와야지 아니 위에 봐 위에 봐 아빠 여기 여기 아빠 아빠 아파 어디 어디 아 여기 있었구나 빨리 내려와 알았다 근데 넌 왜 따라가게? 아빠가 가는데 왜 따라가? 그 그 나도 과자 아 과자 아 여보 그럼 애들 과자 과자 하나씩 사줄게 그래 하나씩만 사주고 잘 사와요 장 잘 나와 알았어 맛있는 거 근데 요루도 따라갈거야? 아니 요루도 맛있는 거 먹고싶어요 안돼! 요로 안돼! 안돼 안돼 누가 먹을건데 내가 그럼 둘 다 맛있는 거 사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여보 갔다올게 나 맛있는 거 잔뜩 사줄게 안녕 바둑아 아빠 장보러 갔다온다 게사로도 사올게 게사로도 사올게 가자 안돼 왜 안돼 아 근데 애들아 뭐 먹고싶어서 따라오는거야? 저는 간소하게 프링글스 정도 프링글스? 프링글스가 뭐지? 아 그 비싼 과자인데 그거 제일 비싼건데 그 봄수 뭐 먹을건데 나초 나초 아우 비싼거 먹네 또 애들아 애들아 그러면은 내가 아빠가 저쪽 가서 눈깔 사탕 하나씩 사줄게요 눈깔 사탕 눈깔 사탕 눈깔 사탕 있어 200원짜리 째째 아냐아냐 자 엄마한테 오늘 3원이나 받았던 4만원 맛있는 거 잔뜩 사와야지 헤헤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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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 아 아 이거 이거 뭐지? 거 청하게 저기 과개를 차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 저게 뭐하는 곳이지? 애들아 우리집 앞에서 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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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나보다 이거 뭐하는 곳이야 맨날 우리집 앞에 왜 이상한거 있지 아 그러게 어 아랫집 사는 그 아저씨 아니야?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아 도라에몽씨 아 쥐라에몽씨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네 아저씨 아 반가워요 아 저희 애들이랑 저희 장보러 갈려구요 아 여기서 뭐하시는거에요 근데 아 아 제가 그 옆집에 보니안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네 에 돌려 돌려 돌림판을 내가 샀어요 아 돌려 돌려 돌림판을 샀어요? 네 어 그럼 뽑기하는거 보다 뽑기 뽑기 그쵸? 네 이제 좀 아빠 어 왜? 뽑기가 뭐야? 아 그러니까 뽑기란 말이야 내가 돈을 주고서 어 기회를 한번 산 다음에 랜덤으로 상품을 주는거야 아 아 그럼 이거 한번에 얼만데요? 아 만원에 다섯번 할 수 있는 코인을 드려요 아 만원에 다섯번? 좀 비싼데 도대체 뭐여주시길래 그렇게 비싸게 받는거지? 아 여기에 상품이 있습니다 어 10등 개껌 9등 신라면 어 신라면? 이걸로 우리 끼인들이 해결할 수 있겠는데 신라면 우와 8등 참새를 준다고요? 식용이에요 아 살아있는걸 좋아해요? 7등 뉴 투깽이 인형? 헐 헐 헐 헐 어 6등 슈퍼 익스페트로늄 바이크 어? 이것은 자전거잖아? 아아 왜왜왜 아아 옛날에 상호났었지 참 아 그리고 어 5등 닌텐도? 우와 야 이거 닌텐도로 주신다고요? 5등을? 도대체 1등은 도대체 먹일래요 아 정말 좋아해 1등은 도대체 먹일래요 5등이 닌텐도 주시는거지? 어 4등 갤럭시노트 세븐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터지는거잖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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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요 고쳤나? 아 그리고 위험해 위험해 그리고 3등은 다이아목걸이예 헐 이거 여보 주면 엄청 좋아하겠다 그치? 맞아 우리 엄청 좋아하겠다 엄마 주면 엄청 좋아하겠지? 응 응 그리고 2등은 슈퍼컴퓨터? 야 이런거 주신단 말이야? 이게 배트맨이 쓰던거에요 야 이거 하나면 우리집 이사갈수 있겠다 우와 저거 받자 어 자 그럼 1등 어 1등은 없는데? 자 1등은 나와줘 슈퍼컴 아 오오 1등은 비거주신단 말이야? 어 어 때리라 때리라 어 때리라 다시마 아 다시마 아 이거 그럼 만원에 다섯번이라는거죠? 네 야 이거 이거 한 6등만해도 이득인데 이득인데? 개이득이네 개이득 자 그럼 범수는 뭐 갖고싶어 여기서? 나 나 나는 갤럭시노트7 아 갤럭시노트7 왜 이걸 뭐하게? 이거 터치게? 집 터치게? 우리 초등학교 터치게 아 학교가기 싫어 괴롭힘 나가는구나 응 학교가기 싫어 유로는 뭐 갖고싶어? 유로는 유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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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 1등당 수준 내면은 이사가는 거야 집 이사가는 거야 으아아아 적어도 5등만 해도 닌텐도 위인데 이거 중고나라에 팔면은 개이득이야 개이득 완전 이득이야 어 아저씨 그러면은 저희 만원으로 한 번씩만 할게요 에이 만원? 에이 남자가 만원 가지고 되겠어? 에이 만원만 할게요 뭐 세 번만에 뽑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에이 그렇게... 아들이 뽑고 있는데 에이 진짜 만원? 아 만원만 할 거야 빨리 세 번만 줘요 에이 알겠어요 아 이걸로 하면 이걸로 하는 거예요? 에이 저희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저한테 주시면 돼요 그럼 봄수 한 번 하고 요리 한 번 해 나도 아빠 한 번 해볼게 나 나 먼저 할래 아 오케이 봄수가 운이 또 좋을 거야 오늘 맞다 여기요 아 한 번 돌리세요 봄수가 어떤 거 어떤 색깔? 검은색을 하겠습니다 좋았어 하이 아니 뭐야 뭐야 뭐가 나온 거야 뭐야 축하드립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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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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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 꽝 나왔다고?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꽝이잖아 아 아저씨 꽝은 뭐 없어요 하품으로 허글드려요 신기해요 이거 아 아이 안 되겠다 우리 운이 좋은 우리 딸 요루룩 한 번 해보자구나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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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님이 참 귀여우신게 잘 뽑을 것 같네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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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색깔 고민하지마 핑크색 핑크색 어 뭐가 나왔지 아 아 아 꽝인가보다 또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 아저씨 아 저 한 번 하겠습니다 아 아 주세요 코인 아까 없어졌어요 자 아 자 그럼 저는 황투색을 누를게요 아 좋네요 간다 어 어 어 다른 색깔 아 이거 뭐야 9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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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아저씨 아 축하드립니다 아니 아니 9등 포로 신라멜 6풍집 아 이거 만원이면 이거 엄청 많이 살 수 있는데 한 박스 살 수 있는데 여섯 봉지 여섯 봉지 여섯 봉지 여섯 봉지 우리 만원 주고 여섯 봉지 산 거야 응 아유 주세요 여섯 봉지 좋은 구매했다 아 완전 완전 손해받다 안 되겠다 뽕을 뽑아야겠다 뽕을 뽑아야겠어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할까 그래 그래 우리가 또 만원을 내서 뽑으면 만약 우리가 1등 3등이나 4등만 해도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그치 응응 엄마가 혼내지는 않겠지 그치 그치 아니 안 혼낼 거야 아저씨 그럼 저희 세 번 더 하겠습니다 에이 세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 아 그러면은 아냐아냐 세 번만 할 거예요 저희 이거 장관하도록 알겠어요 여기야 아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씩 받아 자 무조건 1등이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일단 봉수부터 가라 나는 줘 요리해 너 두 개 먹었어 왜 자꾸 먹어 하하하하 내 거 자꾸 먹어 자 좋았어 봄수 해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깜짝 놀라게 해주지 뭐지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어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빵 나왔다 빵 나왔다 아이고 깜짝입니다 이거 엄마가 더 혼나겠네 이거 하지만 요리가 나왔지 요리 가자 한 번 더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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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이번에 나는 주황색 주황색 좋아 과연 나올 것인가 아니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구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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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축하드립니다 신라면 아아아아 또 만원 주고 신라면 6봉지 샀네 이거 우리 라면 먹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하하하하 이거 어떡하냐 하지만 아빠가 나왔어 걱정하지마 아빠가 일단 뽑으면 돼 아빠가 일단 뽑으면 돼 자 자 자 자 제가 뽑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보라색을 누르겠습니다 탓 탓 탓 탓 탓 탓 안나오는구만 이거 탓 고장난거 아니에요 탓 지심을 잡아서 눌러야돼요 헛 헛 헛 안 나오는데 이거 눌러야겠다 헛 아아 축하드립니다 흑의연 왜 2만원 내신다면 12봉지 샀어요 2만원 2만원짜리란 말이야 이게 아니요요요 봐봐요 한 번 더 하면 1등이 나올거 같은데 어 느낌이 좋은데 애들아 한 번 더 할까 한 번만 더 할까 한 번만 더 할까 한 번만 더 할까 한 번만 더 할까 네 근데 집에서 엄마가 보고 있는거 같지 않니 무서운데 이거 아이 기부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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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,000원으로 우리가 후시딘 사자 후시딘 약 사가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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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또 맞을거니까 약을 사가야될거 같아 데일밴드도 사가요 데일밴드도 좋아 좋아 빨간색도 사고 아니야 근데 1등을 해서 안온나면 돼 아아 그럼 저희 두 번도 다 할게요 그럼 6번이죠 남자가 통이 크네 역시 1등 뽑으면 되지 1등 뽑으면 되지 아빠가 이거 또 운이 좋아 맞아 데일밴드도 뽑아서 이상하면 되지 그럼 요루가 두 번 하고 봄수 두 번 하고 딱 두 번씩 자 좋았어 자 이번에 저 두 번 할거에요 아 오케이 두 번 먼저 하자 자 봄수 해내자 엄마 돈 나지 말자 자 좋았어 뭐 뭐 어휴 좋았어 어휴 아휴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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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먹었어 아휴 둘 꽝꽝 둘 다 꽝 아 이럴수가 오빠 완전 못해 네 아 그럼 요루가 한 번 해내보자 좋았어 여기요 좋았어 좋았어 나 감사합니다 자 요루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요루가 느낌이 좋아 저는 오라가 붕대다 나와 아니요 꽝이야 안돼 잠깐만 아 얘들아 전쟁살 일으켰어 이러다가 좀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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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네 진짜 아저씨 이거 진짜 나오는 거 맞아요 1등? 아 그럼요 1등 뽑아간 사람도 있는데요 안 나오는 거 같아 아 나와요 나와 마치 나오는 거 맞죠 아 여러분들이 운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럼 저 두 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등은 바라지 말고 딱 그러면은 저 자전거라도 저 자전거라도 자전거나 닌텐도 위나 좋았어 그냥 저 노랑색도 누르겠습니다 노랑색 노랑색 힘내라 힘 노랑색 노랑색 안 나와 안 나와 딴 걸 뽑아보세요 안 나오는구만 흰색 흰색 안 나오네 연두색 연두색 어 나왔어 이거 꽉만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 한 번 더 아니에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그럼 보라색 아 안 나오네 추황색 추황색 어 어 어 어 구둥이야 에이 신라면 축하드립니다 다 가져가세요 신라면이다 우와 우리 라벨 많이 먹겠다 맛있겠다 아 아니 근데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우리 구둥밖에 안 나왔잖아 아 아 딴 거 없는 거 아니야? 막 저 안에 아니야 있겠지 아저씨 이거 진짜 이름이 맞아 이거 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거 봐야겠네 확인해 봐야겠네 확인해 봐야겠네 아니 잠깐만 잠깐만 보면 안 되지 보면 안 되지 보면 안 되지 어 어 어 수상해 아 아 참 보는 거 아니야 보는 거 아니야 저희 저희 전제사들 잃고 지금 신라면 지금 6봉지로 넣었습니다 아이 신라면은 얼마나 맛있어 꿀맛이지 지금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 엄마한테 죽을 거 같다고 아이 불쌍 오늘 문 닫을 거야 문 닫을 거야 저리 가 저리 가 어 이상해 얘들아 얘들아 어 아파 왜왜 10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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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은 눈에 뜨고 와도 없는데 야 이 사기꾸랑이야 야 야 우리 사기꾸랑이야 야 우리 사기꾸랑 야 우리 성와로 으아아아아아암아암갈라 얘들아 얘들아 애들아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집에 들어가지 말자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응 일단은 한번 그래도 들어가보자 엄마 아빠 혼자 들어가 아빠 혼자 일단 애들아 가자 집으로 가자 차량관련 자식들 위해서 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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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무서워 우리 죽는거 아니야? 죽이지는 않을거야 오빠 우리는 몰랐다고 하면 돼 맞아 맞아 아빠가 다 있어 배신자야 우리 모르는 일이야 일단은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? 우리가 기르가데가 도둑을 맞은거지 응 괜찮지? 그래서 그 도둑이 도둑이 라면을 주고 갔다 그래 아 그러잖아요 괜찮다 괜찮다 좋았어 자 얘들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거다 도둑을 맞은 라면 줬다는건 왜 알았어? 알았어 도둑을 맞았다고 하는거야 응? 라면을? 응? 아 일단 들어가보자 도둑 맞았다고 해 알았지? 아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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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을 도둑을 맞았고 아빠가 말하랬어 뭔 말이야 그게 아흠 아 그러니까 말이야 도둑이 우리 사만원을 어 사만원을 어 훔쳐가고 라면을 줬어 도둑이 도둑이 사만원을 훔쳐가고 라면을 줬어 어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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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흠 여기 일자로 좀 서볼까 아흠 아흠 빨리 안서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빨리 서세요 아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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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든지 아빠가 해놓고 아흠 엄마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아흠 아흠 아무것도 몰라요 저랬다고 요로가 아까 요로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한테 그랬어 요로가 그랬어 요로가 그랬어 요로가 그랬어 아흠 에이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왜 사랑해 덜 안서? 어 여보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뭘 했냐면 1등이 스포츠칼였어 근데 뽑기가 만원에 세 번이지 뭐야 여보? 이거 뽑았어 어 신라면을 줘러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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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오고 빨리 서요 어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어 어 빨리 쓰라고 알았어 여로 여로 니가 하자고 있잖아 여로 지산빵구야 아빠가 갑자기 아빠가 한다며 아빠가 인생을 한방이라면서 하자고 있잖아 봄수 뭘 총알 총알 쫓아야 되고 있어 오늘 저녁밥 없어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지금 이 집안에 가장이 얘 사만호 날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줌마 맞아 내가 돈 벌잖아 내가 돈 벌해 내가 돈 벌해 내가 사만호 날릴 수 아아 엎드려 뻗쳐 알았어 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하구요 너도 뻗쳐 너도 아 죄송합니다 너도 너무 말도 안했어 봄수 네 니가 그거 꽉만 뽑더라 너 아 아 아빠는 신라미나 뽑았지 너는 꽉만 뽑았잖아 이 치즈에 너는 진짜 운이 없어 으응 야 야 야 야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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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 여보 나 힘들어 알았어 알았어 나 진짜 아무것도 안했어 여보 니가 아까 그 초록 초록한 눈빛으로 나한테 인생이 한방이라고 뭐라고 했잖아 아빠가 했더니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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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신라면 먹자 신라면이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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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